한편, 날이 밝고 한나절이 지났건만 오룡룡 위에서 아무런 기적도 없자 초조해진 송강이 오용에게 물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소? 우선 염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용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 군사들을 내보내어 살펴보게 했다 이에 염탐을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서 알렸다 해진과 해보의 목이 오룡룡 절벽 위에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통곡을 터뜨리다가 몇 번씩이나 기절하더니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고 군사를 낼 준비를 했다 오용이 두 번 세 번 말렸으나 송강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관승, 화영, 여방, 곽성 등 넷을 불러명했다 오늘 밤 진군할 것인즉 아우들은 씩씩한 군사 삼천을 이끌고 나를 도와 출병토록 하라 그날 밤 송강은 오룡룡으로 향했다 그들이 마침내 오룡룡 아래에 이르렀을 때는 이경이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문득 앞서가던 소교 하나가 달려와 말했다 저 앞 나무 위에 시체 두구가 있습니다 이에 송강이 황급히 달려가 본 즉 낭떠러지 위에는 두 개의 장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끝부분에는 각기 한 개씩의 머리가 꿰어져 있었다 장대 끝에 걸린 두 개의 머리는 틀림없이 혜진과 해보의 것이었다 송강은 화가 나 군사들에게 장대 끝에 걸린 혜진과 해보의 머리를 수습하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일제의 횃불이 일어나면서 요란한 징소리와 복소리가 들려오더니 금세 적병이 그들을 애웠었다 그와 함께 산 위로부터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다 뿐만 아니었다 강물 쪽을 바라보니 적의 수군들도 분분히 송강의 군사들을 향해 산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음... 계략이었구나 송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군사를 돌이키는데 적장 석보가 군사를 이길고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네 이놈 송강아 감히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석보가 그렇게 외치자 송강은 말을 제우쳐 옆길로 말을 몰았다 그러나 그 앞쪽에는 보관국사 등원각이 달려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송강은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이 도관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관승이 크게 놓아여 총룡도를 휘두르며 석보를 향해 덮쳐들었다 이에 두 장수가 한데 어우러지는데 문득 뒤쪽에서 또다시 함성이 일었다 적군의 장수 여섯이 군사를 합쳐 쳐내려오는 중이었다 그걸 본 화영이 달려나가 몰려오는 적을 맞았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함을 알고 싸운 지 10여 앞 만에 화영은 짐짓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적군 장수 왕적과 조중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 뒤를 쫓았다 그런데 달아나던 화영이 뜻밖에도 말 한 장의 고리에 창을 걸고 활시위에 화살을 매겨 쏘았다 이에 왕적과 조중이 차례로 몸을 뒤집으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두 장수가 화살에 맞아 죽자 적군은 다만 함성만 지를 뿐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화영이 다시 활에 화살을 매기자 적군은 황망히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편 송강을 사로잡지 못하고 쫓겨 돌아간 석보와 등원각은 서로 머리를 맞댄 채 의논했다 석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송강의 무리가 물러나 동료 혜연에 머물고 있으나 만일 놈들이 가만히 뒷길로 오룡룡을 넘는다면 목주성이 바로 코앞이어서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국사께서 청계현의 대걸로 가시어 천자를 뵙고 구원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곳을 지켜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증원각이 들으니 옳은 말이었다 알겠소 내가 목주로 가겠소 이윽고 말을 달려 목주성으로 간 등원각은 우승상 조사원에게 말했다 송강의 군사는 강할 뿐 아니라 장수들이 용맹하여 그 형세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오룡령을 넘게 되면 큰일입니다 지금의 군사로는 오룡령을 방비하기가 어려워 제가 천자를 뵙고 구원군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요 지금 곧 나와 함께 좌승상 댁으로 가십시다 좌승상과 더불어 의논한 후 천자를 뵙고 원군을 청해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길로 좌승상 누민중의 집으로 달려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다음날 함께 청계연방원동으로 간 그들은 군걸로 들어갔다 황제 앞에서 절을 올리고 성수만세를 외친 후 등원각이 아뢰었다 신은 성지를 받들고 태자전하와 더불어 항주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송강의 무리가 워낙 사납고 날랜 데다가 원평사란 놈이 적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그만 항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싸움 통해 태자께서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데 폐하께서는 용맹한 장수와 씩씩한 군사들을 보내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오룡령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나 박랍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군사를 모두 각처로 내보냈으니 더 이상 내보낼 군사가 없다 이제 궁궐에 남은 군사는 오직 과인을 호위하는 어림군뿐이니 어찌 구원군을 보낼 수 있겠는가 폐하께서 구원군을 내주지 못하신다면 신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군이 오룡령을 넘는 날이면 목주를 어떻게 지킬지 걱정입니다 부디 통축하옵소서 그러나 박랍은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조회가 끝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어전을 물러나온 누민중은 생각다 못해 조사원에게 말했다 전하의 뜻이 저러하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우선 목주성을 지키는 군사라도 나누어서 오룡령의 방비를 돕는 수밖에 도리가 없소 이에 목주성의 장수 하우성이 5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등원각과 더불어 오룡령으로 올라갔다 등원각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난 석보는 심사가 뒤틀렸다 조정에서 그처럼 어린 군을 아낀다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우리는 이제부터 나아가 싸우지 말고 산등성과 강 언덕이나 굳건히 지킵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룡령과 동료현 관소만을 지킬 뿐이었다 한편 송강 또한 동료현에 머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해진 해보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터라 그동안 군사들을 쉬게 하며 동료현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탄마가 달려와서 알렸다 동추밀이 폐하께서 내리신 상을 가지고 이미 항주성을 지났다고 합니다 이윽고 동료현으로 든 동추밀은 천자의 성지를 읽은 후 상을 나누어 주었다 송강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절을 올린 후 곧 잔치를 벌여 동추밀을 대접했다 잔치를 마친 후 동추밀이 물었다 지금 이곳의 형세는 어떠하오 오룡령을 두 차례나 치고자 했으나 또다시 몇 명의 형제를 잃고 말았습니다 산이 높고 험할 뿐 아니라 물살이 급한 탓에 쉽사리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강이 어두운 얼굴로 말하자 동추밀이 송강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그대가 큰 공을 세운 것도 알고 계시며 여러 장수를 잃은 것도 알고 계시오 그런 까닭에 이 몸으로 하여금 상을 내리게 하시며 내려오는 길에 대장 왕품과 조담을 데리고 가서 도우라 하셨소 왕품은 지금 상을 전하러 옥령관의 노선봉에게 가했으며 조담은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왔소 동추밀은 조담을 불러서 송강과 인사를 나누도록 했다 다음 날이 되자 동추밀은 군사를 이끌어 관을 치료했다 그러자 오용이 말렸다 추밀께서 먼저 나서시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그보다 우선 연순과 마린을 궁벽진 계곡과 샛길로 보내 이곳 지세를 잘 아는 백성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을 알고 난 뒤 우리와 함께 양쪽에서 들이친다면 적은 서로 돌볼 겨를이 없게 되어 관소를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이에 송강의 명을 받은 마린과 연순이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와 말했다 산속에 사는 토박인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이곳 지세를 잘 알고 계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이 골짜기에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룡룡을 은밀히 넘을 수 있는 새끼를 알려주오 이 송강이 결코 은혜는 잊지 않겠소 은혜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박라베 무리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수만 번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살던 중 이제 머지않아 햇빛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기꺼이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룡룡을 넘고 나면 그 아래가 바로 동관이며 그곳에서 목주성은 멀지 않습니다 또 동관의 북문에 이르른 뒤 서문 쪽으로 꺾어들면 그곳이 곧 오룡령입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면서 노인에게 은덩이를 내려 살해한 후 진영 안에서 하룻밤을 재웠다 다음 날 오후 송강은 동추밀에게 조담과 함께 동녀연을 지켜달라고 청한 다음 몸소 열두 장수를 거느려 새끼로 나아갔다 장수들은 말방울을 모두 떼어내고 군사들에게는 한 매를 물린 후 소리 없이 그 노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소우령에 이르렀을 때 요란한 징소리와 더불어 한 무리의 군사가 뛰쳐나왔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 매복해 있던 적군이었다 송강은 이규와 항충 이군을 불러 그들을 치게 했다 겁을 먹고 흩어지는 적군을 사정없이 무찔러 죽여 순식간에 모두 죽고 말았다 그들이 마침내 동관에 이르른 것은 사격 무렵이었다 동관을 지키던 장수 오웅성은 송나라 군사가 들이닥쳤음을 보고 그러고 봤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거느린 군사는 겨우 2천여 명이다 어찌 감히 송강의 대권을 당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겉부터 집어먹은 오웅성은 곧 군사를 목주성으로 보내 조사원에게 그 일을 알렸다 새끼를 통해 몰래 오룡용을 넘은 송강이 동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크게 놀란 조사원은 여러 장수와 더불어 대책을 의논했다 한편 손쉽게 동관을 차지한 송강은 능진으로 하여금 계속 연주포를 쏘도록 했다 그러자 연주포 소리를 들은 오룡용 위에 석보는 동관의 상황을 정탐하도록 했다 동관이 송나라 군사에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되자 등원각은 서둘러 군사를 달려나갔다 석보가 굳이 말렸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등원각은 5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장 하우성과 함께 동관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때 송강은 곧장 목주성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요해지인 오룡용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마침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오던 등원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양쪽의 군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맨 앞에서 말을 달려온 등원각이 싸움을 걸었다 등원각이 군사를 이끌어오자 화영이 송강에게 속삭였다 이러이러이하면 저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화영의 계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묘한 계책이요 그는 즉시 진명에게 계책을 설명한 후 나아가 싸우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달려나가 등원각과 싸우던 진명은 싸운 지 불과 대여섯 한 만에 짐짓 말머리를 돌렸다 송나라 군사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송군이 흩어지자 등원각은 생각이 달라졌다 송강을 사로잡기 위해 달아나는 진명을 내버려 둔 채 슬며시 송강 쪽으로 말을 벌었다 그러나 화영은 이미 등원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원각이 급한 기세로 송강 쪽으로 달려오자 화영은 가만히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 등원각의 얼굴에 꽂혔다 등원각은 얼굴을 감싸지더니 외마디 소리와 함께 몸을 뒤로 젖히며 마을 아래로 나뒹굴고 말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달아나던 송강 군이 되돌아와 밀고 들어갔다 등원각이 화살에 맞아 죽는 걸 본 하우성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이 나지 않아 패전병을 이끌고 목주성으로 달아났다 송강이 군사를 휘몰아 곧장 산 위로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오룡룡 근처에 이르자 바윗덩이와 통나무들이 어지럽게 굴러떨어졌다 이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음을 안 송강은 마침내 군사를 돌이켜서 동관으로 돌아왔다 오룡룡을 깨뜨리지 못하고 돌아온 송강이 오용에게 물었다 오룡룡의 함락이 쉽지 않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지세가 험하니 쉽사리 깨뜨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목주성부터 차지한 다음에 다시 계책일 세움이 오를 것입니다 이에 송강도 군사를 거두어 목주성부터 치기로 했다 한편 목주성으로 달아난 하우성이 우승상 조사원에게 극보를 올렸다 송강의 무리가 등원각을 죽였으니 머지않아 이곳 목주성을 치러올 것입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요 이에 군걸로 간 그들이 박라백에 아뢰었다 세길로 오룡룡을 넘은 적군이 바야흐로 동관에 이르러 목주성을 넘보고 있사오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옵소서 때가 늦으면 큰 화를 당할까 두렵사옵니다 박랍도 그 말을 듣자 크게 놀라면서 전전태위 정표를 불러 명했다 경에게 어린군 1만 5천명을 줄테니 밤낮으로 달려가서 목주성을 구하도록 하라 폐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신으로 하여금 천사와 함께 떠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송강의 무리를 쉽사리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랍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선뜻 허락하며 명을 내렸다 여봐라 지금 곧 영웅천사 포도울을 들라하라 전하 신영웅천사 포도울 명을 받들고자 왔습니다 박랍이 반가운 얼굴로 분부했다 최근 송강의 무리가 영토를 침범하는 바람에 과인은 많은 성과 군사를 잃었다 바라노니 경은 정표와 더불어 신묘한 도수로서 그들을 물리쳐 사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도록 하라 전하 십념하옵소서 신이 비록 제주는 없사오나 송강의 무리를 깨끗이 쓸어 폐하의 성은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이에 궁궐을 나온 포도울은 정표 하우성과 더불어 목주성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포도울은 조상 때부터 금화산 속에서 살면서 일찍이 도에 입문하여 사수를 배웠다 그 후 박랍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도와 한 패가 되었으며 싸움을 할 때는 요수를 부려 사람을 해치는 자였다 그에겐 현천 혼원감이라 불리는 보검이 있었는데 능히 백걸음 밖에서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영웅천사라고 불렀다 또한 정표는 본래 무주 땅 포계연에서 포교군감을 지는 자로서 어려서부터 창술과 봉술에 능했으며 박랍의 역모를 도와 전전태위가 된 자였다 그도 요수를 좋아해서 포도울을 스승으로 오셨으며 많은 술법을 배워 싸움터로 나갈 때는 언제나 구름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해 사람들은 그를 정마군이라 불렀다 그리고 하우성은 몰래 무주 땅 산속에서 사냥을 하던 자로서 강차를 잘 썼는데 조승상과 함께 목주를 지키고 있었다 한편 송강은 동관으로 돌아와서 목주성으로 군사를 낼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탄마군이 달려와서 알렸다 청계연으로부터 역적의 구원군이 몰려옵니다 송강은 즉시 왕영 호삼랑 부부를 불러 서명했다 지금 곧 나아가 저들을 무찌르도록 하라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가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전전태위 정표가 거느린 역적의 전부 군마였다 양쪽의 군사가 진세를 벌여 맞서자 이윽고 적의 문기가 열리면서 정표가 나타났다 그가 말을 달려오자 왕영이 그를 맞이하여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이 어우러져 싸운 지 연함은 합이 지났을 때 정표가 문득 입속으로 주문을 외고 나서 소리쳤다 나가라 그러자 그의 투구 위에서 검은 기운이 뻗쳐 오르더니 그 검은 기운 속에서 황금빛 투구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신이 커다란 항모보조를 들고 하늘에서 내리치자 왕영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하였다 그 순간 자세가 흐트러진 틈을 노려 정표가 날카롭게 창으로 찔러 들어왔다 왕영은 그 한 창에 찔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걸 본 호삼랑은 앞뒤 가릴 결도 없이 쌍칼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 나갔다 그녀를 맞이하여 싸움을 벌이던 정표는 10회 앞쯤 부딛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호삼랑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황금빛 그 뒤를 쫓았다 달아나던 정표는 창을 말 안장의 고리에 걸더니 갑자기 획 돌아서면서 도그만 구리 벽돌을 집어던졌다 이른바 금전법을 쓴 것이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얼굴에 구리 벽돌을 맞은 호삼랑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하여 싸움터를 종행으로 누비던 왕영 호삼랑 부부도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왕영 호삼랑 두 분 장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 태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놈들이 뒤쫓아오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규, 항충, 이곤과 함께 군사 오천을 이끌고 달려가 꾸짖었다 이 역정놈아, 이놈이 감히 우리 두 장수를 죽이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정표가 대꾸도 없이 창을 비껴들고 덤벼들었다 이에 흑선풍 이규가 크게 놓아여 쌍돋기를 뽑아들며 달려나갔고 항충과 이곤이 방패를 휘두르면서 그 뒤를 따랐다 그들 세 보군 두령이 일제히 덤벼들자 깜짝 놀란 정표는 미처 송강과 겨루지도 못한 채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세 사람은 기회를 놓칠세라 바짝 그 뒤를 쫓았다 그 광경을 본 송강은 그들이 잘못될까봐 황급히 군사를 휘몰아 무찔러 들어갔다 맹렬한 기세에 밀린 적군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송강은 즉시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항충과 이곤은 계속 적을 뒤쫓으려 했으나 송강과 이규가 겨우 말려서 함께 돌아왔다 바로 그때였다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검은 기운이 하늘로 뻗쳐 오르더니 하늘이 어두워져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었다 그렇게 사방이 갑자기 칠흑처럼 어두워지자 송강의 군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은 성난 병력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두려움을 몰고와 뒷전을 때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으며 악귀가 부르짖고 귀신이 통곡을 하는 듯 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들리는 것은 뒷전을 때리는 우레소리뿐이었다 비로소 적장 정표의 요술에 걸려든 것을 아는 송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이 송강이 여기에서 죽게 된다는 말인가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은 사시에서 미시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사방이 희끄무레해지면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바라보니 황금빛 투구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아홉 자나 됨직한 몸집 큰 사내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다 깜짝 놀란 송강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부디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쑤셔받고 있었는데 귓가에 들리는 것은 단지 요란한 비바람 소리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 소리가 멎으면서 조용해졌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송강을 부측해 일으켰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장군 송강이 놀라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맑고 깨끗한 얼굴에 선비 하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송강이 얼른 일어나 예를 올린 뒤 물었다 부디 선비님의 높으신 존함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원래 이 고장 사람으로서 성은 소가요 이름은 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별히 의사를 찾아 배운 것은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박라베 운수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그 운이 다할 것이니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장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빠지셨으나 이미 구안군이 이르렀으니 머지않아 역적의 무리를 깨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소주는 손으로 송강을 떠밀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송강이 사방을 둘러보니 황금빛 투구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큰 사내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커다란 소나무들만이 서 있었다 송강이 다시 기군을 되찾고 큰 소리로 군사들에게 명했다 어서 길을 찾아 나가라 어느덧 검은 구름과 안개는 말끔히 거쳐 있었고 밝은 햇살만이 온 우리를 따사로이 감싸고 있었다 그때 소나무 숲 바깥쪽으로부터 한바탕 함성이 들려왔다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소나무 숲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라보니 오솔길로 쳐들어온 노지심과 무송이 달려와 정표와 싸움을 벌이려는 참이었다 무송이 한 쌍의 계도를 휘두르면서 덤벼들자 정표도 칼을 뽑아 들고 그를 맞아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포도울이 현천 혼원검을 뽑아 들어 공중으로 집어던졌다 포도울이 던진 칼은 무송의 왼 팔을 베었다 자신의 팔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본 무송은 어금니를 악 문채 오른팔의 계도를 휘둘러 왼팔을 끊어버렸다 그 순간 쇠선장을 휘두르며 달려 나온 노지심이 그를 구했다 무송이 실려나가는 것을 본 노지심은 대뜸 적의 후진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자 후군장수 하우성이 달려 나왔다 두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자 군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우성은 두세 앞을 싸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노지심이 쇠선장을 휘두르면서 마구 무찔러 들어가자 적군은 아우성을 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한편 정표는 또다시 군사를 휘몰아쳐 들어왔다 이에 이규, 항충, 이군이 그와 맞섰다 당황한 정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을 알자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 달아났다 이규 등은 그 지세를 잘 알지 못했으나 공을 세우려는 마음에 급한 기세로 뒤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계곡 서쪽 언덕으로부터 3천여 명의 적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적군을 맞아 싸우던 중 항충과 이군은 시체가 되고 말았다 살아남은 이규만이 혼자서 계속 정표를 뒤쫓아 들어가고 있었다 이군과 항충을 죽인 적군은 이규마저 죽이기 위해 일제히 그 뒤를 쫓았다 적군이 반마장쯤 이규를 따라갔을 때 그들의 뒤에서 요란한 함성이 일었다 화영 등의 세 장수가 이규, 이곤, 항충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적군을 무찔러 흩어버린 다음 이규를 구한 채 송강에게 돌아가 알렸다 적장 정표를 잡으려고 뒤쫓아 들어가던 중 항충과 이곤이 적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간신히 이규만을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송강이 치솟아 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여 또다시 통곡을 터뜨리는데 염탐꾼이 돌아와서 알렸다 군사께서 관승 등과 더불어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로로 오셨습니다 송강이 오용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이번 싸움에서 또다시 항충과 이곤을 잃었으며 무송은 한쪽 팔을 잃었고 노지심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소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형님 마음을 굳세게 잡수십시오 이제는 역적 박랍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너무 근심만 하시다 큰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이에 송강이 자신이 꿀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난 오용이 말했다 참으로 영엄한 꿈을 꾸셨습니다 분명 이 근처 어디인가 신령을 모신 사당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신령이 형님을 돌보신 듯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소 우리 둘이서 그 사당을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함께 숲속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사당을 찾아보았다 얼마 후 그들은 소나무 숲에 가려져 있는 사당 한 채를 발견했다 처마 밑에는 오룡심류라고 쓰여있는 낡은 편액 하나가 걸려있었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엔 조각으로 된 용왕 성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꿈속에 나타난 소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었다 송강은 감격하여 두 번 저를 올리며 감사했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살아났으나 아직껏 보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신령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박랍을 평정하고 나면 제가 조정에 상주하여 사당을 다시 고쳐짓고 성우를 드높이 받들도록 하겠나이다 송강은 검은 돼지 한 마리와 흰 염수 한 마리를 잡게 하여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사당을 나오면서 바라보니 주위에는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송강은 장령을 내려 군사를 일으켰다 그는 연순과 마린으로 하여금 오룹용 쪽으로 난 큰 길을 지키도록 하는 남편 관승 등으로 하여금 선봉이 되어 목주성 북문을 치도록 했다 그리고 능진은 화포를 쏘아서 선봉군의 싸움을 돕게 했다 얼마 있지 않아 능진이 쏜 화포 소리가 땅과 하늘을 뒤흔들었다 이에 성 안으로 쫓겨들어갔던 포도울과 정표는 우승상 조사원 등과 더불어 송군을 막을 일을 의논했다 옛부터 적군이 성 안에 이르고 적장이 해자에 이르렀을 때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였소 성이 떨어지는 날이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힘을 앞에 싸웁시다 옳은 말씀이오 이 몸이 나아가 놈들과 싸우겠소 그러고는 정표가 즉시 담고 오웅성과 더불어 씩씩한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아갔다 송강이 바라보니 문기가 열리는 곳에서 정표가 창을 들고 뛰쳐나왔다 이를 본 대도관승이 말을 달려나가자 정표가 대뜸 창을 비껴들고 덤벼들었다 정표는 두 선어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관승의 칼을 막아내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포도을은 벌떡 일어서더니 입속으로 빨리 라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정표의 투구 위에서 한 줄기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문득 검은 안개 속에서 황금빛 투구에 황금빛 갑옷을 입은 한 신장이 나타났다 그 광경을 본 송강이 혼세마왕 번서에게 명했다 아우는 어서 법술로서 관승을 구하도록 하라 이에 번서가 입속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관승의 투구 위에서 한 줄기 하얀 안개가 솟아올랐다 곧이어 하얀 안개 속에서 무시무시한 신장이 나타났다 잠시 후 공중위의 신장이 철출을 휘둘러서 신인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그와 함께 그 아래쪽의 관승도 역시 한 칼에 정표에 목을 쳐서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때 송나라 군사의 진영 안에서 우레와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 깜짝 놀란 포도울이 몸을 일으키는데 순간 능진이 쏜 굉천포가 바로 그의 앞에 떨어져 그의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졌다 그걸 본 적군은 겁이나 어쩔 줄을 모른 채 어지러워졌다 이에 기세가 오른 송나라 군사는 일제히 적군을 무찌르면서 목주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송강은 우선 박랍의 행궁을 불질러 버린 다음 역적이 쌓아둔 황금과 비단을 몽땅 빼앗아 삼군과 여러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즉시 방문을 내걸어 백성들을 위무하는 한편 삼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때 탄마군이 돌아와서 알렸다 서문박 오룡용 어귀에서 적장 석보와 싸우던 마린과 연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강은 장수들에게 명을 내렸다 관승 등은 지금 곧 오룡용으로 가서 마린과 연순의 원수를 갖고 오룡용을 빼앗도록 하라 이에 그들 네 장수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오룡용으로 갔다 그들이 오룡용 아래에 이르렀을 때 오룡용 위가 크게 혼란한 것을 본 동쪽의 관승은 서쪽에서 동추밀이 오룡용을 치고 있음을 눈치채고 화영 진명 주동에게 재촉했다 동추밀이 오룡용을 빼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군사를 내몰아 오룡용으로 올라가자 석보는 양쪽에서 송나라 군사를 맡게 되었다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석보는 사로잡혀 욕을 당하기 전에 벽풍도를 들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마침내 오룡용을 떨어뜨린 관승은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송강에게 알리게 했다 이윽고 송나라 군사는 모두 오룡용을 떠나 옥주성에 이르렀다 군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송강은 성밖까지 나가 동추밀과 유 도독을 맞아들인 다음 진영을 정돈하는 한편 방문을 내걸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를 대강 마무리 지은 송강은 이번에 오룡용 싸움에서 여방과 각성이 목숨을 잃었음을 알고 또다시 통곡했다 오용이 다시 그런 송강을 위로하며 일깨왔다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청계연의 방락을 사로잡는 일 뿐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무셨다가 노선봉이 흡주를 평정하고 나면 함께 힘을 아파여 청계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송강도 그 말을 듣자 비로소 눈물을 거두면서 말했다 옳은 말씀이오 그리하여 송강은 목주성에 머물면서 흡주 쪽으로 나아간 노준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항주 땅에서 흡주 방면으로 스물여덟 장수와 삼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 노준이는 전황의 옛 도읍지 이만진을 지나 웅령관으로 나아갔다 그때 웅령관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방만춘이었다 그는 방락의 수화 장수들 중 가장 활송시가 뛰어났다 그들은 탄마로부터 송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은 채 송나라 군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준이는 우선 사진, 석수, 진달, 양춘, 이충, 서령 등 여섯 장수로 하여금 삼천여 명의 부분을 이끌고 나아가 염탐토록 했다 사진이 석수에게 가만히 말했다 너무 조용한 걸 보니 아무래도 무슨 계략이 있는 것 같네 그때 산 위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리더니 좌우 양편 숲 속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그리하여 사진, 석수, 진달, 양춘, 이충, 서령 등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들이 거느렸던 삼천여 명의 복원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일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달아난 그들이 울먹이며 노준이에게 그 일을 알렸다 노준이가 그 말을 듣고 한탄에 맞지 않자 주무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중원의 산동 화북사람인 까닭에 물에서의 싸움에 서툴러 땅이 이루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패한 것입니다 이곳 토박이 한 사람을 구해 길잡이로 삼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옳은 말이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제 생각으로는 고상주 시천을 보내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붕에 처마 사이를 날며 단벽을 달리는 재주가 있으니 아마도 산길을 달리는 데도 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준이는 곧 시천을 불러 산속으로 가 길을 찾게 했다 시천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눈에 띄었다 불빛은 다 찌그러진 암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천이 가만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노스님이 앉아서 불경을 외고 있었다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노스님 앞으로 가서 넙죽 절을 올렸다 저는 양산 밖의 송강 형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 장수들 중 하나인 시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역적 방랍에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제가 욱령관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라오니 스님께서는 제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훗날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머리를 끄덕이며 시천에게 일러주었다 이곳에서 욱령관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고개를 넘어 곧장 서쪽으로 가면 위로 통하는 조그만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곧장 욱령관 뒤로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욱령관을 넘는 큰 길이 나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무리가 성을 쌓아서 길을 끊어버렸다면 지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장군은 부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스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결코 스님께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은 그렇게 다짐하고 암자에서 내려와 곧바로 노준이의 진영으로 돌아가 알렸다 노준이가 몹시 기뻐하며 군사 주무를 불러 적의 관소를 빼앗을 이를 의논했다 주무가 노준이의 말을 듣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만일 욱령관으로 통하는 샛길이나 있다면 이미 욱령관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천으로 하여금 화포와 부시돌을 가지고 올라가 불을 지르고 포를 쏘게 하십시오 그러자 시천이 문득 의아스런 얼굴로 주무에게 물었다 제가 욱령관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포를 쏜다 해도 나머지 군사는 모두 어떻게 관 위로 오르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건 아주 쉬운 일일세 지난번엔 놈들이 매복해서 톡톡히 재미를 봤지만 이번엔 마음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우리가 관 위로 오르다 숲이 나오면 무조건 불을 질러 태우면서 나아가는 걸세 그러면 아무리 놈들이 많이 매복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과연 묘한 계책입니다 시천은 즉시 화포와 부시돌을 챙긴 다음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숲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식덩글과 등나무 덩굴을 휘어잡으며 면리를 나아간 시천은 산봉우리가 험준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질비한 곳에 이르렀다 그가 돌벽 위에 올라 산 밑을 내려다보니 숲속에서 불길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노준이가 벌써 여러 장수들과 함께 불을 지르면서 관 위를 오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욱령관으로 오른 그는 커다란 나무 위에 기어오른 후 빽빽이 들어찬 나무 숲 속에 몸을 숨겼다 한편 욱령관을 지키는 장수 장만주는 송나라 군사가 산 밑에서 불을 지르면서 밀고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도 태어냈다 놈들은 우리 군사가 매복해 있을까봐 미리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이곳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동안 송군은 점점 그들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윽고 호연작과 임충이 말을 탄 채 관 아래에 이르러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관 아래에 이르는 호연작과 임충에게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져 내려온 시천은 가만히 욱령관 뒤로 돌아갔다 거기엔 커다란 풀더미가 양쪽에 높이 쌓여 있었다 시천은 두 개의 풀더미에 각기 유황과 염초를 뿌린 다음 부시또를 꺼내서 불을 질렀다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기 시작하자 그는 곧바로 화포를 들고 옆 건물의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뜻밖의 욱령관 뒤에서 불길이 치솟자 앞쪽의 장수들은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몹시 당황했다 그때였다. 욱령관의 지붕 위에서 산이 떠나갈 듯한 요란한 화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크게 어지러워진 역적의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일제히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맨 먼저 성 안으로 들이닥친 임충과 호연작은 어느새 역적의 군사들을 무찌르면서 관으로 밀고 들어갔다 기세가 오른 송군이 거칠 것 없이 지쳐드니 역적의 군사들은 30리나 멀리 달아났다 그리하여 솔립은 적장 뇌영을 사로잡았으며 위정국은 계직을 사로잡았으나 적장 박만추는 놓치고 말았다 역적의 군사는 태반이 목숨을 잃거나 사로잡혔으며 살아서 도망친 자는 10명 중 서너 세 지나지 않았다 역적의 군사들은 통과고자 사로잡아 입 RPM